기온전 9세기경 아리아인 에이주 물결은 인도 동쪽 겐지스강 지역까지 멀리 퍼져나갔고 이들은 농경 정착민이 되어 현지에 뿌리 내렸습니다. 철제 도구의 보급과 함께 밀리미 농경지로 개간되었으며 산모작의 높은 농업 생산력 덕분에 인구가 늘고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베다 사제들은 생계걱정에서 벗어나 보다 철학적 당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다 창조의 찬송가 나사디아 스쿠타는 우주의 근원적 질문에 초점을 맞춘 종교관의 변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태초의 유도 무도 없었다. 공기와 하늘 반납도 없고 죽음과 삶도 없었다. 어둠과 태초의 물만이 존재했고 뜨거운 열의 에너지에 의하여 그분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어쩌면 하늘의 신들 또한 태초의 창조에 대한 해답을 모를지도 모른다. 유일론적 창조신의 개념이 나타난과 동시에 신들조차 명확한 해답을 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베다 신앙은 제사를 통하여 우주의 질서 리탈을 유지하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다의 두 번째 경전 브라마나는 제사의 의미와 방법론을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은 사제계급의 강력한 권위를 반영합니다. 제사 중심 세계관으로부터 인도 철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싹트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만물의 통일적 원리인 브라만과 인과율의 법칙 카르마,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둑규범 다르마입니다. 브라만은 원래 베다의 주문 만트라에 내재된 신비로운 주술적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제사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신들 배후에 존재하는 우주의 근원적 법칙이자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들의 신성한 힘으로 믿어졌죠. 우주의 신성한 힘, 브라만을 다루는 사제들을 브라민, 한자로 바라문, 브라만을 중시하는 제사 중심의 베다 종교관을 브라만이즘, 브라만교로 표현합니다. 올바른 제사 행위만이 그의 합당한 필연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확고한 믿음은 인과율의 법칙인 카르마, 옥보의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과율에 따르면 선악의 행위에 따라 그의 합당한 보상과 벌을 받게 되므로 벌을 피하기 위해선 도덕적 의무, 다르마를 지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공고하게 유지되던 바라문 사제들의 독점적 지위는 기원전 8세기경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나타난 신흥사상, 고행주의, 쉬라만인즘에 의하여 그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쉬라마나 란 평생 동안 고행하는 수행자를 뜻하며 이들 대부분은 바라문 계급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 출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소규모 도시왕국들은 용토 확장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리던 중이었고 시족사에는 새로운 도시문화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바라문 사제계급의 권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군인과 농민, 상인계급이 성장하였죠. 주류 바라문들이 채식을 통해 권위를 유지했던 반면 비주류 출가자들은 내척 깨달음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렇듯 제사 중심과 고행 중심의 종교관 차이는 단순한 철학적 차이가 아닌 민족적, 계급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파울 도이센과 존 컬러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베다신앙과 거리가 먼 출가, 고행, 요가의 전통들이 인더스 문명에서 유래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인더스계 온주민들은 아리안 유목문화에서 기원한 동물 희생제의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출가자들이 동물 희생제의보다 자아성찰의 종교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청정하고 영험한 기운은 출가자의 삶을 갈구하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음이 분명합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속에서 혹독한 수련을 마친 고행자가 초자연적 신통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라마야나를 비롯한 많은 고대 서사시에서 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의 경전을 뜻하는 세 번째 베다, 아란냐카는 영적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출가자들의 신비주의 성향이 짙게 드러납니다. 이는 제사 중심에서 철학적 사유로 전환하는 베다 종교 간의 변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 브라마나 경전이 우주의 원리 브라만과 재식을 강조했던 반면 아란냐카는 개인적 수행을 통한 참자아 아트만의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란냐카 시대에 남성 삶의 이상적 4단계 과정을 뜻하는 아쉬라마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다를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첫 단계 결혼하여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두 번째 단계 자녀의 성장 후 세속적 의무에서 벗어나 영적 삶을 준비하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세상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홀로 출가하여 숲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아쉬라마의 네 번째 단계인 샨나샨은 영적 해방을 위해 세속의 엇벌을 씻어내는 삶의 마무리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늙고 병들어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숲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려는 자발적 고려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의 마지막 금식을 통해 종교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인하교의 살레카나 의식은 인도에서 뜨거운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통 바라문이 강조했던 우주의 원리 브라만과 신흥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참자아아트만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은 기원전 7세기경 정반합의 과정처럼 새로운 종교철학 우파니샤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스승의 발밑에 앉아 존수받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뜻하며 베다의 마지막 종수 베단타로 불립니다. 우파니샤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하이려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의 물 깨달음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다입니다. 브라만은 바닷물 아트만은 하나의 물방울로 비유할 수 있으며 결국 둘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주와 내가 하나란 말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아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사라지는 모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기존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통사상과 신흥사상의 내재된 갈등을 봉합하고 베다의 종교관을 완성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유럽에서 인간 중심의 그리스 철학과 신중심의 기독교 종교관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던 반면 인도에서는 종교와 철학 사이의 대립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이 기본적으로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고 베다의 토대 위에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를 부정하는 철학은 비종통, 나스티카로 따로 구분되었는데 차르바카학파 같은 비종통 철학은 힘을 쓰지 못하고 빠르게 사라졌죠. 우파니샤드가 만들어진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자, 장자, 공자, 맹자가 등장했으며 그리스에서는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 에레미아, 에스라 선지자들이, 이란에서는 짜라투스트라가 새로운 종교혁신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에서 이성적 철학의 세계로 전환되는 인류 정신의 축의 시대라고 표현하였죠. 플라토는 세상의 면에 숨겨진 본질, 이데아가 따로 존재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 세상은 동굴 속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기 우파니샤드 또한 우주만물의 궁극원리인 브라만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현실 세계, 마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감각이 빚어낸 허상이 불가하며 인간의 지성 너머에 영혼 불별의 브라만과 아트만이 존재한다 믿었죠. 카타 우파니샤드에서 젊은 수행자 나치케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죽음의 신 야마를 찾아갑니다. 오시리스의 죽음, 이슈타르와 오르페우스의 명괴하강, 예수의 부활처럼 죽음의 통과을에는 종교서사에서 극적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모티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신 야마는 젊은 수행자에게 세속의 부귀 영화를 제시하지만 그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들에 관심이 없다며 죽음의 비밀만을 알려달라 간청합니다. 죽음의 신은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참자아 아트만을 깨달아야만 체바퀴처럼 반복되는 윤회 속 죽음의 고통과 세속의 번나를 벗어나 브라만 안에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답해줍니다. 또한 깨달음이란 지식이 아닌 스승의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깊은 명상을 통해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죠. 허상에서 본질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용생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 구절은 고통과 죽음의 유한한 현실 세계로부터 초월하여 영적 해방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파니샤드의 종교적 갈망을 잘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나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파니샤드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변변한 진통제 하나 가지고 있지 않던 고대인들에게 삶은 아마도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현실을 도저히 바꿀 방도가 없다면 이 상향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간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현세의 삶을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로 간주했던 우파니샤드 철학은 이후 붓다가 정립한 불교 세계관의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도 종교 철학의 필수 개념인 윤회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죽어서 산산이 흩어지더라도 용혼의 불꽃 아트마는 미산 입자처럼 보존되어 새로운 육체에 스며들고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였죠. 이때 용혼은 살면서 쌓아온 선악의 카르마에 따라 새로운 몸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윤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가요를 뜻하는 카르마는 원래 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며 모든 악행들은 나쁜 카르마로 축적되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됩니다. 도덕적 행동과 제사만으로는 카르마의 무게를 극복할 수 없으며 용혼의 궁극적 해방을 의미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선 불변의 진리, 범하 이려를 깨달아야 한다는 게 우파니샤드의 결론입니다. 윤회 사상은 초기 배다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진 않지만 조상에 대한 제사로부터 윤회의 개념이 도출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고대 아리아인은 제사를 통해 공물을 하늘로 올려보내야 조상의 용혼이 저승에서 생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상의 용혼은 저승에 무한정 지내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제사를 지내는 3대 조상까지 저승에 머물다가 4대 조상으로 밀려 올라가면 신들이 함께하는 천국 스바르가로 들어가거나 혹은 용혼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 안으로 돌아온다 믿었습니다. 곡물로 날려보낸 소마는 하늘나라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세상으로 돌아와 동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마는 정액으로 변환되어 다시 인간을 만들어내는 순환구조를 갖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대를 바꾸어 서로 이어가며 죽은 인간의 운명이 소마의 순환구조에 엮여 있는 것이죠. 4대 조상부터 용혼이 천국으로 진입하든 혹은 집안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든 중요한 점은 아들이 끊겨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저승에서 용혼은 완전히 파괴되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상과 자신의 용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근원적 공포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윤회사상이 지배계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인지 그 여부를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계급제도를 공고하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사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윤회사상에서는 현세의 고통과 불평등을 모두 나의 엇보로 여기기 때문에 부조리한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저항정신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선한 행위를 통해 더 나은 계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 및 다르마를 지켜야 할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은밀한 가르침과 초월적인 깨달음을 통해 전수되는 신비주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우파니샤드의 깨달음과 수행법에는 한계가 뚜렷한데 첫 번째, 깨달음의 실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이를 증명하는 게 어려우며 두 번째, 깨달음의 신비주의 체험이 진정한 영적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세 번째, 소수의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폐쇄성으로 대중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모를 수많은 수행자들이 고행 중 어떠한 종교적 황홀경의 신비주의 체험을 하고 자칭 깨달음을 얻었다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실질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반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켰던 수행자는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타는 우파니샤드가 추구했던 깨달음의 실체 및 해탈에 이르는 방법론을 자신만의 새로운 개념인 사성제와 팔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타는 실천 가능한 수행법과 윤리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해탈을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제시하였죠. 부타가 활동했던 기온전 6세기는 인도 역사의 2차 도시아 시대로 규정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란으로 분열되었던 시조견합 정치체제는 코루, 마가다, 코살라와 같은 16개의 강력한 도시방국들 마하자나 파다스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베다질서와 계급주의에 길들여지지 않은 수많은 자유사상가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으며 인도 철학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죠. 자유사상가들은 극단적 쾌락주의부터 극단적 고행주의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규모는 더욱 커져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출가사문이라는 새로운 종교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출가사문은 신분의 차별 없이 참여 가능한 개방적 집단으로 수행자들은 도시를 떠돌아다니며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죠. 부타의 경우 그의 곁을 따라다니는 수행승만 12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달음과 고행을 추구하던 부타와 같은 출가생들 외에도 육사외도로 불리는 6명의 자유사상가 또한 이름을 떨쳤습니다. 육사외도의 사상은 당시의 이론 주장을 펼치는 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매우 파격적이고 현대적입니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프라나 카사파의 경우 졸도와 불륜, 거짓말, 심지어 살생까지 악이 아니며 카르마와 다르마를 모두 부정하는 무도덕설을 주장했습니다. 도덕적 규범이란 인간이 만든 인위적 개념일 뿐 자연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즈비카 학파의 창시자인 마칼리 고살라는 인간의 선악과 천성,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떠한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운명론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정해진 양의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다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고통이 종식된다 생각하였죠. 모든 존재가 상호우전 쪽으로 이어져 있음을 주장했던 부탄은 오뻐를 부정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운명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캐사칸발라는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용언 부정의 단멸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실 세계와 이를 인식하는 감각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사후세계 및 유내란, 상상 속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설파하였고 후대의 물질주의와 켈학주의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차르바카 악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사칸발라는 형의상학적 추론들을 모두 부정하는 회의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정신 세계 또한 신체, 즉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에피크로스 악파 및 현대의 물질주의 세계관과 거의 동일한 사상체계입니다. 네 번째, 파쿠다 카치아나는 이 세상이 불변의 일곱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다양한 사물과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원자론 쪽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칼로 타인을 찌르더라도 생명을 아사간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칼이 일곱 요소의 틈 사이에 침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매우 극단적 논리를 전개하였죠. 다섯 번째, 산자야 벨라티프타는 사후세계와 용원, 유내, 업보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회의론을 주장했습니다. 즉, 논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란 뜻이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가 연상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자인화교회 창시자 마흡이라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불살생을 강조했습니다. 바이샤리 지역의 귀족 출신인 마흡이라는 부타보다 36년 더 먼저 태어난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 14년 동안 고행 생활을 하다가 한여름밤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72세 일기로 파트나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교단은 통시대 부타의 교단과 쌍벽을 이루며 서로를 견제하였죠. 마흡이라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인물이지만 부타와 여러모로 행적과 사상이 겹치다 보니 부타의 실제 모습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빨리 초기 경전 디가 니카야에서 부타는 마흡이라의 죽음 후 자이나 교단이 분란에 빠졌음을 언급하는데 부타 자신의 가르침이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이 죽더라도 제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언급합니다. 또한 사문과경에서 부타는 마흡이라의 극단적 고행과 불살생의 억격한 규칙들을 비판합니다. 극단적 고행은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 아니며 중도의 길에 진정한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죠. 당시 여타의 출가승들처럼 마흡이라의 최대 관심사는 고통스러운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돌과 같은 물체까지 근원적인 본질, 지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카르마를 용원에 달라붙어 속박하는 끈적한 오염물질로 간주했습니다. 마흡이라는 분노와 교만, 탐욕이 우리의 용원을 오염시키고 나쁜 카르마를 축적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카르마를 씻어내기 위해선 비폭력, 아임사, 진실, 사티아, 청념, 아스테아, 금욕, 브라우 마차리아, 무소유, 아파리 그라하의 동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는 수양과정을 통해 카르마를 제거하고 용원을 순수하게 유지해야만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뿌리가 바로 자인화교회의 교리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부타가 활동했던 기온전 6세기는 다양한 세계관과 철학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극단적 쾌락주의와 무실론적 회의주의까지 수용될 만큼 문화적, 종교적 관대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도시발전과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기 빠알리 경전을 바탕으로 부타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의미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